정오지우 가족티비 아빠 뜯어졌어? 응 봐봐 우와 뭐야 이게? 이거 뭐지 딸기인가? 이거 딸기 이거 오렌지? 야 몰드가 불쌍하다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둘 쭉! 그렇지 쭉! 그렇지 뭐달냐고 있어? 슬기! 슬기! 슬기거 뭐야? 하나씩 꺼내볼게요 아빠 봐봐? 응 탱글탱글하네 바다정화? 우와! 탱글탱글 인정 인정 탱글탱글 탱글탱글